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삼중고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미국민들이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 성인들의 61%인 1억 5,700만 명이나 페이책 투 페이책, 즉 주급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5월에 58%보다는 3포인트, 1년 전에 55%보다는 6포인트 늘어난 것이어서 미국민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민들의 생활고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일부 고소득층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성인들 가운데 36%나 물가급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30%에서 한 달 만에 6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이에 앞서 다른 조사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도 36%는 근근히 생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 중상층, 고소득층은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은 매일 사야 하는 휘발유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주거비마저 크게 오른 반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에 가까워 근근히 먹고 산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5월 8.6%에서 6월에는 9.1%로 더 악화됐고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도 6.3%에서 6.8%로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으로 3월 0.25포인트, 5월 0.5포인트에 이어 6월과 7월엔 연속으로 0.75포인트씩 대폭 올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 내지 2.5%로 올렸습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 등 남은 3번 더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를 최소 3.5%로 1% 더 추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 모기지는 올 1월 3%에서 한때 6%를 넘어 2배로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5% 초반으로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도 평균 20%에 육박해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근로임금은 1년간 5.1% 올랐지만 물가는 9.1% 급등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4%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국민들의 25%는 비상금이 한 푼도 없다고 밝히고 있고 28%는 3개월밖에 못 버티는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